영월 경찰서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이웃집에 찾아가 칼을 휘두른 57살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 A씨는 지난 16일 밤 9시쯤 영월군 북면에 평소 드나들던 이웃집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칼을 휘두르다 피해 가족의 예비 사위 35살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A씨는 B씨의 예비 장모가 자꾸 집에 드나들지 말라고 한 것에 격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